오늘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시작하는 미주노래 월가뉴스 8월 20일 한국 날짜 기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하는 시간은 8월 19일 서부시간으로 8시 5분이고요. 동부시간은 벌써 8월 20일로 넘어가네요. 이 월가뉴스는 일단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분석도 하지만 종목 중심으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오늘 어저께 시장의 4대 지수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끝날 때 굉장한 장끝 쌈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끝에 시장을 저렇게 쫙 끌어올린 이들,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포, 시장을 끌어올리는 매수의 거인들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장은 역시 잭슨홀 미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자총룡 우베크가 있었으니 바로 한 종목은 엔비디아, 한 종목은 테슬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굉장히 심하게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호흡을 조금만 길게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예인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변호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서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고. 다만 호흡이 짧으면, 성격이 급하면, 몰빵을 하면 하락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길게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예상과 기대치대로 오늘 시장이 잘 올라와줘서 참 기쁘고 그 선두주자의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오늘도 4.35%가 급등하면서 오늘부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2위 자리를 탈환. M7 종목 가운데 애플만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등 AR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 모멘텀의 중심에 섰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7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저쪽으로 안 넘어간다니까요. 소영주 쪽으로 아니라니까요. 소영주는, 뉴스 전화다 왜 자꾸 수업을 하게 되나? 소영주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괴물이 가실 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멤버십에서. 이날 상승의 주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였는데요. 나스닥은 지난 주말보다 무려 1.39% 뛴 17,876, S&P500은 0.97% 상등한 5,608.25, 8일 이후 거래를 기준으로는 8일째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애플만 약보합이었고, M7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모두 이끌었죠. 애플은 0.07, 밀렸네요. 225.8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시가총액은 3조 4,400억 달러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하고 3위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엔비디아가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12일 이후 6일째 연속적으로 오르면서 시총 2위 자리를 깨찼고요. 엔비디아는 이날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꾸준히 상승한 끝에 결국 5.42달러, 즉 4.35% 급등한 13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와우, 마감가 기준으로 시총은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마소는 0.73% 오른 421.53달러로 오르긴 했지만, 시총 2위 자리를 엔비디아에게 내주는 굴욕적인 날이었습니다. MS의 시총은 3조 1,300억 달러입니다. 와, 700억 달러밖에 차이 안 나네요. 언제든 꺾일 수 있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기대감은 마소를 비롯한 클라우드 3대 업체 모두에게 호재가 됐는데요. 마소가 0.7% 오른 데 이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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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아마존은 0.66% 오른 178.2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업체는 어딘지 아십니까? 클라우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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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바로 2.28% 급등한 166.67달러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는 3.05% 급등한 222.72, 메타는 0.35% 오른 529.2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데 AMD가 서버 데이터 센터인 ZT 시스템지를 49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4.5% 급등했습니다. AMD는 4.52% 급등한 155.28달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인텔도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11% 급등한 21.52달러로 올라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59% 오른 108.63달러, 브로드컴은 1.20% 오른 167.72달러, 퀄컴은 1.21% 오른 174.2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인텔부터 한마디, 호팔 악사, 호재가 나도 오르지 못하면 팔고, 호팔 악사, 악재가 나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가 되면 살아. 인텔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피인수자는 오르게 되는데 인수자는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인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으니까. 하지만 오늘 AMD는 그 공식을 벗어났어요. AMD가 서버 데이터 센터인 JT 시스템지를 49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 오늘 4.5%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오르고 어떤 때 내리느냐, 제가 꼼꼼히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당장 수익과 그리고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건 요즘은 AI, 반도체가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한 때 굉장한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인수가 되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미국에서 보통 한인은행들이 그런 걸 참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성장이 힘드니까 맨날 통합하거든요. 한인은행들끼리 통합해서 하나 새로운 이름으로 또 만들고 통합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될 때는 주가가 통상적으로 많이 내리더라고요.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도 고프로, GM, 인력 감축 발표를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르고 어떤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발표를 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종목 중심의 요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이 777X 시험기 생산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2025년 내년까지도 인도가 불확실하다네요. 참 보잉 정말 게륵과 애증의 갈등이죠. 팔로알토 오늘 언행 발표했잖아요. 2025년 회계연도에 강력한 실적이 예측이 되고 차세대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모습,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고프로 아시죠? 고프로, 조그만 카메라 있잖아요. 고성능.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고프로가 주식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티커는 GPR5. 주가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오늘 구조조정 발표했다는 소식에 5.65% 오르긴 했는데 팬이 주시게 됐어요. 1.31%. 한편으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비롯해서 휴대폰들의 카메라에 휴대폰만 없었는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네비게이션 만드는 GPS와 함께 진짜 GPS가 아니죠. 가민이죠. 가민. 정말 날라가는 종목일 텐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괜히 스티브 잡스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주가가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뭔가 외연성 확장 및 강력한 뭔가를 보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홈디퍼 짝꿍 주식인 로이스, 어닝 발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발표될까요? 짝꿍 주식이긴 한데 늘 어닝 발표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는 매장 동일 매출이 감소되고 분석가들은 매출과 수입이 조금 엇갈리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트럼프 때문에 오늘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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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장에 떨어진다는 건 참 안타깝죠. 무려 마이너스 5.06%.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올린 주가를 하루 만에 떨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유사 개빈 뉴썸이 소매 범죄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서명하면서 884명을 체포하고 72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거 미국 현지에서 캘리포니아의 좀도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직원들 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웨이지가 점점 높아지면서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러거, 랄프스 마켓이라든지 타겟, 코스코, 월마트 고객 스스로 셀프 체킹하는 캐시어대를 정말 많이 들여놨거든요. 최근에 이걸 또 없애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좀도둑들이 너무 많아. 좀도둑들이 너무 많은데 그 좀도둑들의 어디서 이렇게 좀도둑이 발생하냐 그랬더니 셀프 체킹하는 데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들어갈 때 아이디 검사를 하는 것을 도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멤버십 가격도 인수하면서 알고 봤더니 보통 캐시어에서 코스코의 캐시어들이 계산할 때는 힐끗 한번 쳐다보거든요. 멤버십에 있는 사진과 이사를 맞는가 근데 이제 셀프 체킹하는 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코스코 아이디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앞에 직원을 세워놓고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임시적인 방편인 거죠. 금가격이 2024년 20% 이상 급등해서 올해 온수당 2540달러를 돌파할 전망이고요. 광산지도 좋은 성과를 보일 전망인데 잭슨을 미딩 이후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9월이 되면 금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HP 주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HP 프린터 컴퓨터 성장 잠재력이 제한적이고 수에 미치는 영향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삼성 여전히 LG 이런 쪽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때는 삼성 노트북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종족을 감추었죠. 경쟁이 안 돼요. LG도 그렇고 가뭄에 콩나듯 여전히 미국의 컴퓨터 시장, 노트북 시장을 보면 노트북은 게이밍 랩탑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약간 저가형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이게 바로 HP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참 좋아요. 나름대로 잘 고르면 뽑기 잘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코스코에 가보면 HP 노트북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HP의 역사를 조금 보시다시피 보시면 여러분 HP가 프린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PC 시장을 진출해야겠다 해가지고 컴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 컴팩은 어떤 회사였냐면 약간 저가형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걸 인수를 하면서 HP가 노트북과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이게 신의 한수가 아니라 신의 똥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HP는 컴팩을 인수할 게 아니라 그렇죠. IBM을 인수했어야 되죠. 르노브를. 그래서 차라리 고가형이라든지 좀 이렇게 게이밍 랩탑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가형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은 참 좋은데 1년 안에는 고장나지 않거든요. 워런티 때문에. 1년만 넘어가면 도대체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버크셔 해소웨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500과 다우전스를 앞지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우. 좋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버크셔 해소웨이 A, B가 아니라 A 주식을 살 날이 오겠죠. 트럼프 미디어 주식 있잖아요. DJT가 선거 불확실 속에 3개월 만에 무려 50%가 하락했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아웃하고 헤리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 뒤로는 DJT의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 AMD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기에 50억 달러의 JT 시스템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쪽 지역의 최고의 먹거리거든요.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 쪽 데이랄 센터 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이모가 진리 자동차라고 아시죠? 중국의 이 차량의 젠6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고요. 알파벳이 상업용 로봇 택시 확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급 GMC 모델인 AT4 Ultimate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인원을 많이 감축했다고 하죠. GM이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갑자기 오지마 그랬다는데 그따위로 하면 안 되겠죠. 힘들 때 테슬라와 중국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커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테슬라도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헤리스가 경제의 경책을 발표하고 했는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상당 부분 트럼프 거를 갖다 베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트럼프보다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경합지에서부터 앞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쪽에서는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헤리스가 그래도 부통령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 경제를 실물 경제를 말아먹었죠. 이거에 대한 책임에서 사실 자유롭지가 못하죠. 누가? 헤리스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이 왜 이러나.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팬데믹 이후의 어려움 끝에 재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하는 리더십 교체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엘리엇 행동주의 이들이 지금 얼마 전에 스타벅스 들어가서 CEO를 가르쳐 버렸잖아요. 스타벅스의 CEO가 치폴레 CEO가 온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행동주의 펀드 출제자는 엘리엇이 들어가서 한 건 한 거거든요. 다음 타겟이 바로 어디다? 사우스 웨스트의 연락. 미국의 여러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유나이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어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 에어라인, 알라스카 에어라인. 근데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좀 저가용 항공사에 속하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참 장사를 잘 못하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LUB죠. 한번 티크 볼까요? 이 종목이 조만간에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벌써 바닥 찍고 원래 항공주들은 여러분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던 치폴레에서 CEO가 왔잖아요. 스타벅스로 그렇죠? 스타벅스가 여러분 이 회장을 위해서 새로 모신 회장, 사장이죠? 파격적. 이 사장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억입니다. 천억. 대박. 파격적 제안을 했는데요. 본사를 시애틀로 이사하지 않고 원격 사무실 근무. 와우. 자택근무를 허락했고요. 전용기 출퇴근. 진짜. 이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나온 월스트리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 니콜. 니콜이 스타벅스 차기 CEO 겸 이사회 지평위원장으로 선임되잖아요. 그런데 본사가 있는 워싱도뉴 시애틀로 이사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원격 근무를 할 제정이랍니다. 와우. 니콜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에서 본사가 있는 시애틀로 출퇴근할 때는 전용 헬기, 전용기 타고 이동할 헬기, 비행기 같아요. 회사 전용기 타고 이동할 예정이고요. 와. 이에 월스트리 저널은 니콜은 미국 내에서도 보기 드문 슈퍼 커뮤니티 컴퓨터, 컴퓨터 출퇴근하는 사람을 커뮤어라고 그러거든요. 슈퍼 커뮤어 CEO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 자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여전히 CEO가 본사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니콜 같은 경우를 보면 스타벅스가 이 니콜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친구를 한번 살짝 좀 들여다볼까요? 2018년 치폴레이 CEO로 취임한 이후에 본사를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캘리포니아주로 이전을 했는데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도를 여겨졌지만 당시 모든 직원이 이사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월스트리 저널은 전했죠. 스타벅스는 본사 직원들에게 주 3일 출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니콜에게 허용된 근무의 유연성을 놓고 하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아쉬우면 네가 회장하든지. 기업 자문기관인 자문회사인 그룹 360 컨설팅에 사람들에 따르면 평직원들은 이러한 지리적 유연성을 요구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핵심 직책을 맡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면 안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니콜이라고 한다면 저는 근처로 이사 가죠. 먼저 CEO가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섣불리 지금 하지 못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침체 발생 가능성을 20%로 낮췄습니다. 참 골드막상 골드만 GS 골드만삭스는 참 오래된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 문어야 문어 낙지 낙지 뼈가 없어 뼈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무튼 안망하는 것 보면 좀 신기하죠. 혹시나 그런 말이 있죠. 골드만삭스와 반대대로 투자하면 대박난다. 좀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GM이 소프트웨어 부문 등 직원 1,000명 이상을 정리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중국에서도 추가 정리해고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아침 출근길에 찍 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안되지 참말로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기억나시죠? IPO 상장 대박 나고 요즘 IPO 시장 좀 조용하잖아요. 2021년부터 22년 상반기 무렵까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세계 각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호환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대거 출연을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보릿고개 와우 1년 만에 여러분 스타트업의 파산 가능성이 60%나 증가하면서 경제 상당한 악영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못 버티는 거죠. 사실 이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서가 아니라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100만 프로 다만 25P를 하냐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의 문제를 따르는 거죠. 미국 현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UC 대학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 등을 못하게끔 금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의 씨들의 대학 기부금 돈의 파워인 거죠. 미국 전문가들의 71%는 캘리포니아주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점점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악화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서 카멜라 헤리스의 25에서 26%나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친 공화당 성향이었던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 마저도 헤리스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자인 피터틸은 여전히 공화당 카프는 이번에 민주당 보험 제대로 들었죠. 리스크 관리 정말 잘하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날 포맷을 좀 새롭게 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경제 소식 미국 현지 소식을 조금 팀장의 개인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